에이 테이블 유효성 유형기 선수 안 계신가요? 에이 테이블 유효성 종일용 대기 유형기 선수 안 계신가요? 하나 대결 가장 좋을 것 ㅠㅠ enhance 김동일 5번, 최민성 6번입니다. A테이블 가... D... D테이블 다음 동기, 김현준, 이현석 김대수 5번, 최민성 6번입니다. D테이블 7번, 김동준 8번, 윤서준 인기 2번, 김현준, 이현석 이현석 이게 무슨 틈이냐? 저장만 주기 3번, 고맙습니다. A테이블 진격승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호 1번, 강림서운거 C뾱이 학생 D테이블 7번, 강림이 8번, 하태규 1, 2, 3, 4, 5, 6, 6, 7, 8, 8, 9, 10